3인칭 주어의 비동사와 소유격 누구누구는 뭐뭐입니다. 그건 누구누구의 것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 너, 우리들, 이게 아닌 제3자인 사람의 신분이나 상태, 기분, 위치 등에 대해서 뭐뭐입니다 혹은 어디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비동사 is로 연결하게 됩니다. 자, he is, she is, john is 또는 조금 길게 her friend is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도 it로 시작해서 it is 또는 this로 시작해서 this is 라고 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it is는 줄여서 it's 라고 말할 수 있지만 this is는 줄여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this is 라고 해야 되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남자는 미스터 장이에요 라고 한다면 자, 그의 이름은요, john입니다 라고 한다면 자, 이때 his name도 역시 3인칭 단수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is를 쓰게 된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자의 경력은 대단히 성공적이다 라고 한다면 그 여자의 경력 또한 3인칭 단수로 쳐서 her career is very successful. her career is very successful.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켜서 바로 이곳은 나의 새 집이에요 라고 한다면 this is, 그렇죠. 나의 뭐뭐라고 할 때 my로 시작해서 my new hous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소유격이죠. 나의 라고 할 때 my, 당신의 라고 할 때 your, 그 남자의 his, 그 여자의 her, 그것의 its 등등으로 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의 제목은요 라고 할 때 the book's title 이런 경우는 the book 다음에 apostrophe s을 쓰게 됩니다. 즉, 특정 사람이나 사물 동물들의 이름이나 명칭을 써서 말할 땐 apostrophe s를 꼭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니다. 어